안 찍혔어 안 찍혔어 찍혔어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? 3cm랑 3cm 구매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? 유사 쌤은 안 하죠? 지금 오고 있어 그 얘기가 어딨어? 뭐 이렇게 물어봐 thick 하지 않아요? isso 느낌이 달라 잠자겠습니다 좋습니다. 오케이, 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동해. 너무 감동해.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감사해요. 그래, 뭐 그런 거 하죠 그래. 너무 감동해요. 너무 감동해요. 뭘 감동까지 하냐. 그냥 뭐 그런 거지. 형, 이은이 있지 않을게요. 형, 이은이 있지 않을게요. 뭐 이런 게 은혜야. 아, 그냥 뭐. 멤버들께 다 이런 거 해준 거지. 형,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그래, 나도 사랑해, 인바. 2019년. 7월. 며칠이야. 22일. 일기에 꼭 그거 들어가야 되나? 진짜. 나는 오늘. 나는 오늘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. 무슨 소리야. 일기에 기본 소양이야. 나는 오늘. 그거는 나 적지 말라 했는데. 내가 잘못된 건. 뭐. 이거 마지막 계단이 너무 적은데 이거 못 바꾸겠죠? 떨어져도 괜찮은데 받아주세요. 형이 노래 부를 때 한 개쯤만 안 해도 돼요. 지미야. 가봐요. 형이 이걸 너한테 던지면 어떡할 거야? 저는 두 배로 100%로 던질 거예요. 저랑 같이 practice. 아냐, 내가 빨라서 빨라서. 막고. 아! 아.. 아.. 침대기 시작하던 기계는 아니 물에 빠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빼놨어요 이거 렌즈 언짢이 와요 안 돼 안 돼 신기해 안 돼 안 돼 진짜 맛있다 여기 계신 아티스트분들 우리 스타분들의 뭐 음악이랑 스타일 또 그들의 감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찾아보고 즐겨들고 하는 편입니다 자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팬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가장 사랑한 스타의 이름이 네 인소시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